에이 그래서 한결이 19 하기로 했구요 19 와우 두번밖에 안했어 한결이 혹시 천재 한결이 혹시 천재 두번밖에 안했잖아 어 천재씨 천재님 실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leave 너 천재 맞나본데 그래서 l은 o ea는 e f는 선생님이 ea가 몇가지 소리 갖고 있다 했더라 세가지 세가지 갖고 있다 그랬어 이러니까 헷갈리지 뭐하고 뭐라 그랬어 ee 갖고 있다 했죠 여기서 뭐가 됐다 leave leave 얘는 key 그래서 이 책에서 뭐 얘기하고 싶냐면 얘하고 얘하고 무슨 소리 낸다 이 소리 낼 수가 있다 라는 소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key 얘는 monkey 선생님이 얘하고 얘 얘기해 준 거 같은데 얘는 무슨 소리 얘는 ink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가 될 ink가 되는 거죠 monkey monkey 얘는 green 이번에는 누가 무슨 소리 낸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ee도 ee ee 그러면 ee 되고 또 ee 낼 수 있는 거 뭐도 있죠 ee 또 ee 또 ee 또 ee 뭐하 그쵸 ee도 그래 ee도 ee 소리 낼 수 있는 애들 쭉 모여 있는데 모여서 나도 ee 소리 내 나도 ee 소리 낼 수 있어 나도 ee 애야 나도 ee 애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green green 얘는 c c c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했다 ee 애가 ee 또는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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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ee가 됐던 말이죠 ee ee ok 그 다음에 얘는 tree tree ok 그래서 t는 r은 r ee는 ee 합쳐서 tree tree 자 이 친구는 don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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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d는 o는 o nk는 ee y는 ee 합쳐서 donkey 그 다음에 얘는 b 큰일날뻔했어 너 가만 보니까 너랑 비슷한 과정을 하고 있는 유 모 씨는 비디병 안 걸려 있는데 김 모 씨는 비디병 걸려 갖고 있어 b 자랑이다 애 저는 비디병 말고 c c c c 얘는 t t 근데 전화가 저것 좀 받을게 예 ok 고맙습니다 또 언니 잘되가 지현이요 네 네 퀴병은 나왔습니다 퀴병은 나왔습니다 퀴병은 나왔습니다 다행히